다 버려라 그냥 어 다 버려버려 어 다음부터는 하수인 내면 철거 그냥 보채 때려버려 바보 없어 하수인 내지 마 그럼 하수인 내지 마 꽉 냈네 자가라이 내놓게 해서 깨진거지 뭐 이씨 마새끼야 따봐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못하고 이제 하지 마라이 백설 줄 모르네 커스텀 해준다 지휘 넣어라 지금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아니죠? 저자 맞지? 저자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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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아? 왜 이렇게 써? 안 때릴 것 같은데? 얘는 바보가? 이걸로 그럼? 아 똑같구나? 원칙 때렸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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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헉! 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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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oes 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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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sta 쏘아! 쏘아! hur 잡았어요 버려줘 혁준아 그래도 넌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방송했어 팬이랑도 사겨보고 이쁜 여자랑도 잘될 뻔하고 서른 애는 고혈압으로 뒤지겠지만 아 두 번 말 네 번 아이야 키가 내 편을 잡았으님 지금 10 되셨다 다 합치면 안 돼요 살짝의 하루를 견뎌 잘 할게이지 뭐 근데 얘 덱 한계가 안 다르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덱 한계도 안 바뀔 수도 있지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 문제가 뭐가 있나 가져올 수도 있지 아 꽉꽉하게 냈나? 불큰했나? 하지마 아 여기도 안하고 그거 누가 나겠죠 무격이라면 방어 돌리고 때리고 이건 영웅 누르고 하는게 좋았을텐데 그냥 영웅 누르고 때리고 그냥 영웅 누르고 때리고 면치나는게 나았지 않나요? 이 방은 손해받죠? 아 저 깐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없지만 놀라울 깨달은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꿔될지 가자! 십자 십자!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 맘에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 음 말하는 대로 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이걸로 끝낼 수 있냐가 문제지 말하는 대로 좀 세게 하거든요 자랐어 지금? 자랐어 써야지 왜? 아쉬워 쓰고 어떻게 해볼까? 한국도 안 무섭게 하거든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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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던걸 내 말다이다 별 뭐 어쩔 수 없는거지 10, 10, 10 10, 10 10, 10 10, 10 진짜 야가치 이거 가지고 진짜 야가치 새끼 이런냐 할 수 잊게 없어 카드 바뀐거 한개도 없어 빼앗 그냥 자 근데 한개도 없었는데 뭐지? 들어오나? 없어 들어오나? 없어 들어오나? 뭐지? 뭐지? 만약에 있으면 존나 길다 보다 어? 어? 잠시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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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1, 2, 3, 4, 5, 1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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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그대 믿는다면 아뇨 맞먹은대로 영원히 망한 그대 믿음 그대 믿음 그대 믿음 그대 믿음 영원히 영원히 말하는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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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고있어 잡아! 그렇지! 잡았어 3개! 가야지 뭐. 가야지 뭐. 나 저린 내 이름을 되냈을 때 빛가에 울리는 죽기가 나오면 됐다! 이거 쟀다고 알지? 줄였겠지 말리. 감히 사냥의 제왕에게 도전하느냐 감히 사냥의 제왕에게 도전하느냐 시작된다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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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질이야. 뭐야. 왜. 방금 울렸어 왜. 아 이거 두 번 때려? 뭐야. 아 공크 누적이야. 아 공크 누적이에요? 아 공크 데기였구나. 아 공크 데기였구나. 아 공크 데기였구나. 아 공크 데기였구나. 뭐지. 와... 세구야. 아 공크덱 히트인데요. 공크 데기 멋있다. 어 공크덱 느닷. 아 공크 데기였습니다.